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십자를 본다고 하면 교통경찰은 사거리를 생각한대요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을 생각하고 약사는 녹십자를 생각하고 목사는 뭘 생각할까요? 맞았습니다 같은 걸 보지만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개인적인 차이 가운데 가장 크게 나는 차이는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의 사건에 대한 이해, 성령의 경험에 대한 이해,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성도마다 다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등뼈와 같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따라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확장되는 그 이야기들은 전부 다 성령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영어로 보면 그 표제를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합니다 행동,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동과 움직임은 성령의 움직임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설교 모음지라고 말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설교는 성령의 역사 전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 가운데 모였습니다 기다리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머리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적어도 15개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국에 흩어져 있던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들 그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120명이 적어도 15개국 언어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읽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지금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한 거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것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 내용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큰 대지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먼저 술에 취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덤벙대고 어디를 틀지 모르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고요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사람이고 체계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문화에 호소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첫 번째는 그들의 문화에 호소해요 이들의 시간이 지금이 제 3시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3시다 라고 하면 지금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9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시가 언제냐면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성령을 받은 그 시간이 9시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기다리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초대 공동체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몰입하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 당시 하루에 식사를 두 번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10시경에 했어요 그리고 9시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 예배를 마치고 10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을 먹고 취했겠냐 하는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만민에게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벌어진지 간에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 강자이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앞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말씀이 떠올려지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길을 걷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영적 강자인 줄 믿습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무엇이 위기냐면 문제를 만난 게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는 무엇이냐면 문제 앞에 붙잡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계획이 읽어지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상관들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단순한 말씀 암기자가 아니라 아예 해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유엘서 2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해석하여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반부 다음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가 읽었던 유엘서 2장 28절 말씀은 말세라고 하지 않고 그 후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그 후에가 언제 이유인지 아냐 그때는 말세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죠 말세야 말세야 하는 말은 예수님 초림 있으셨고 재림까지의 시간을 전체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구약에서 유엘서에서 예언됐던 그 후에 그 이유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 이후 말세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베드로의 영적 통찰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야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다 이 붓다라는 이 단어는 가랑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열대성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부어주는 그 성령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제조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이 부어주실 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임하던 성령의 특징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임했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굶주림 갈급함 열망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조금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흠뻑졌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열망할 수 있는 온몸의 공동체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출발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배고픔보다 성령을 더욱더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하는 영혼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사람들을 보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새 술은 뭐냐면 담근 지 얼마 안 된 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주인지 포도주스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 술은 굉장히 싸구려 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돈이 없어갖고 싸구려 술을 먹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 지금 제대로 취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싸구려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담그신 1500년 이상 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이 말하였던 그 성령에 지금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말을 잘 못하듯이 성령에 취했던 이들은 지금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적어도 15개국 언어 이상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언제나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새일을 행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분위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M4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세대를 구분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을 봤어요 MZ세대의 삼료 MZ세대가 자주 말하는 세 가지 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료? 제가요? 왜요?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시켰는데 이걸료? 제가요? 왜요? 회사에서 뭔가를 시켰는데 이걸료? 제가요? 왜요? 라고 하면 이게 요즘 MZ세대의 세 가지 요다 그만큼 뭔가 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연말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이 단어는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료? 제가요? 왜요? 이게 아니라 우리 언어는 바뀌어야 돼요 그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꿈꿉니다 미래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꿈꾼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미래를 꿈꾼다는 이 단어는 젊은이들만의 단어가 아니에요 전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꿈이라는 단어를 어르신들에게 부셨다고요 온 세대가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제1대지는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상을 보고 미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있어 그래서 그 꿈꾼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네 가지로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짧게 유학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말합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배포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부터가 지금 120명이 15개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것을 지금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선포했어요 그분의 권능 그분의 기사 그분의 표적을 그들이 온 열방의 언어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사와 권능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큰일이죠 그분은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탄절에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단의 계략은 무엇이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두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에 대한 징표였는데 그 말씀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는 계략을 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단도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 되는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대로 내준받아 되었거늘 너희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단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받아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는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준받아 된 것이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불법의 사람들로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내준받아 된 것이다 너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죠 즉 반전의 반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단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됐다라고 여겼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0% 인간의 피를 흘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온 열방과한테 외쳤던 하나님의 큰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사망에 메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100% 인간이지만 또한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있는 그 순간 사단은 퀴즈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쟁 이제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사단들은 귀를 후볐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다 이루었다고? 뭘 이루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다 이루었는데 저분이 다 이루었다고? 그분이 숨을 거두시죠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들 스스로 빛이신 예수를 어둠의 공간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인 사망이라는 영역에 예수 그리소를 그들 손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공간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어둠을 눌러버립니다 빛이 어둠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어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이라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나는 왕이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올라가 부활하셨어요 사망도 나를 메울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다음처럼 말해요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증인은 누구죠?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일은 내 일이에요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어요 그 일은 내 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누구 일이죠? 내 일이에요 나는 증인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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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그 무리 가운데 우리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인 거예요 그 얼굴이 보이는 그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34절, 35절 말씀 본문의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 말해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말을 또 하나 빌려와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앉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무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중보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하기까지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대요 여러분 발등상은 뭡니까 발등상은 고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적군 내가 이겼던 적군의 왕의 모양을 새겨서 발등상을 만들었어요 발등상은 말 그대로 발을 놓는 상입니다 책상 밑에 발등상 여러분 있으세요? 사무공간 보면 허리가 아프니까 발 받치는 받침대 있잖아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적이 누군지 간에 성도를 짓누르는 적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적을 발등상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에요 지금 120명의 성도들은 15개국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큰일을 마구마구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마구마구 선포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담아다가 지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행하실 일에 비하면 저는 작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삶의 발등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큰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일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통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을 품을 때 해결됩니다 그 하늘을 품어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